네 안녕하세요 신지아입니다 일단 몽골에 가져갈 짐들은 얼추 다 정리가 됐고요 가방에 넣기 전에 제가 어떤 것들을 가져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권 진짜 중요하죠 여권 챙겼고 그리고 안경 하나랑 선글라스 하나 네 이거는 이제 상비약이랑 일단 제가 먹는 영양제 간단한 세면도구가 들어있는 파우치 이거는 샤워티슈예요 생분이 되는 소재로 만들어져서 환경도 챙길 수 있는 텀블러 가져가고 디지털 카메라와 충전을 위해서 보조배터리 모자 두 개 치만배터리 챙겼고요 작은 가방 입고 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섯 세트 네 이렇게 다 부피를 줄여놨습니다 이거 부피 줄이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지를 이렇게 두시고 네 아 진짜 옛날 생각나고 좋은데요? 짠 카메라까지 아 얘는 입고 갈 옷입니다 몽골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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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